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채널장입니다. 이제 또 마지막 방송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가 빨리 가네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내일 출근을 하는 분이 있을까요? 내일까지 연휴라서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 또 본의 아니게 출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도 있고 당직 때문에 또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분도 있더라고요. 이번 설은 좀 짧은 것 같아요. 짧아서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도 본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시합니다. 꾸준하게 나오는 월급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월급도 악착같이 버려야 돼요. 월급도 버려야 돼요. 월급도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돼. 쉽지는 않죠. 먹고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고난인 것 같고 고행이에요. 고행. 고난의 연속 고행인 것 같아요.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건 아니고 돈이 없어도 행복한 게 아니고 적당히 있어야 하는데 적당이라는 게 과연 얼마 정도가 적당인 거냐 그게 참 표현하기가 힘드네요. 일단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승부처가 되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시장에서 올해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를 합니다. 두 회사는 작년 한 해 반도체 업계를 덮친 한파로 인해서 조단이 적자를 기록한 만큼 수익성 개선의 핵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차세대 HBM 사업에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과연 HBM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는 상당히 궁금해지고요. 이미 HBM 시장 1등을 점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미국의 엔비디아 등 기존의 고객사들과 긴밀한 그런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선두의 수성을 유지하고 있다. 자신하고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터 파운드리까지 종합적인 그런 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차세대 HBM 시장에서 역전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까지는 아주 막 피받죠. 제대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HBM이 아니라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발렸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밀릴 수가 없죠. 밀릴 수가 없어. 무조건 이겨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미 HBM 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는 하이닉스는 미국의 엔비디아 등 기존의 고객사들과 긴밀한 관계를 현재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선두 수성을 자신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메모리 부터 파운드리까지 아주 종합적인 사업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립니다. 빠르게 끌어올려가지고 차세대 HBM 시장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역전을 노려야겠지. 역전을 노리고 1등으로 가야 돼요. 1등으로. 1등으로 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조건 1등으로 가야 한다. 고객사들의 주문량이 급증으로 HBM 몸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요. 계속 가격이 오르는가 봅니다. HBM이 마진도 좋고 하니까 저렇게 이제 목을 메고 하는 겁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그래서 두 회사는 올해 예정된 그 HBM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이제 수행을 하고 차세대 HBM 개발에 주력한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HBM 그 공급 부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공급사는 두 회사의 양산 경쟁도 아주 치열하게 이제 버려지겠죠. 치열한 경쟁을 하겠죠. 11일 날 시장조사업체에 보니까 올해 들어서 HBM 평균 판매가가 기존의 DDR4, DRAM과 비교하니까 500% 수준의 프리미엄이 더해져 판매되고 있다. 500%입니다. 50% 아니고 500% 프리미엄이 더해지고 있는데 엔비디아하고 AMD 등 AI 반도체를 설계하는 주요 기업들의 HBM 주문량이 급격히 늘고 있다는 거죠. 그죠. HBM은 DRAM을 여러 층으로 쌓아올린 형태의 메모리예요. 기존의 DRAM보다도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채 GPT 등장 이후에 AI 열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를 찾는 것이 많아지고 있어요. HBM의 주문량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처리 장치 GPU가 수행하는 연산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지 않습니까? 늘고 있는 만큼 GPU 옆에 붙어서 그 연산을 보조하는 HBM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 거죠. HBM 시장은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기업이 현재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두주자가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50% 이상을 차지하네요. 보니까 삼성이 한 40% 수준으로 현재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하이닉스는 지금으로부터 약 11년 전이죠. 2013년에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을 했고 당시에는 그 HBM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어요. 저조했고 투자를 지속한 하이닉스는 작년부터 시작된 AI 반도체 개화기 특수를 누리고 있는 거죠. 오래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현재 얻고 있는 거예요. 발휘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이 비싼 HBM 판매량 호주에 힘입어서 작년 4분위부터 또 삼성전자도 먼저 적재해서 탈출을 하고요. 하이닉스는 HBM 개발 단계부터 대형 고객사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와 끈끈한 협업을 이어 왔는가 봅니다. HBM은 HBM 1세대, 2세대, 3세대 이렇게 가겠죠. 진화를 하고 있는데 슈퍼 고객사 엔비디아를 접은 하이닉스가 HBM 3 물량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압도적인 우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주선 하이닉스 사장도 최근에 자사 뉴스룸 인터뷰에서 HBM 시장 1등 비결에 대해서는 고객사의 높은 신뢰와 전폭적인 협력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HBM 공급처를 확보할 수 있고 HBM의 그 유관 부서들이 원팀 체제를 구축을 하고요. 6개월 이상 앞선 시장 정보를 확보해서 HBM 수요에 적게 대응했다고 먼저 밝히는 겁니다. 하이닉스는 올해 상반기 안에 5세대죠. HBM 3 양산에 돌입을 해서 HBM 1등을 굳힌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 디렘 마케팅 담당도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HBM 3E는 올해 상반기 중 공급이 예상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은 지난해 3분기 HBM 3 첫 양산을 시작을 했고 4분기 고객사 리스트에 주요 GPU 업체를 추가하면서 판매를 확대하는 거죠. 이렇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한 발 늦었지만 공격적으로 생산시설 투자에 나서 가지고 승부수를 띄웠고 올해 HBM 설비 투자 규모는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늘린다는 겁니다. 하이닉스에 의존했던 엔비디아가 HBM 3E부터 점차 공급망을 다변화하기로 한 것도 삼성한테는 호재입니다. 김재준 삼성전자 부사장이 지난해 4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그랬어요. 주요 고객사에 HBM 3E 8단 샘플 제품을 공급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양산 준비가 완료될 거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HBM 3E를 기점으로 추격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삼성은 6세대인 HBM 퍼부터 역전을 다짐합니다. HBM 퍼의 경우는 25년에는 샘플링 26년에는 양산을 목표로 개발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사장도 지난달 31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4에서 26년에 HBM 분퍼를 양산할 계획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시장조사업체 같은어에서도 26, 27년에는 HBM 시장 규모가 지난해 20억 달러 대비 2배에 달하는 50억 달러로 커질 거라고 예측하고 26년에는 나란히 HBM 퍼 양산을 기획하고 있는 그 두 회사의 진짜 승부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삼성이 HBM 3E에서 열의에 있지만 연내로 격차를 유의미하게 줄일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해가지고 격차도 줄이고 좀 따라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새벽 6시에 봬요. 굿나잇 연이